뱀 아이에 예스 응 좀 들어보겠어요? 응 여기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서 이거 무대는 아니여서 이게 빵 갔다가 여기서 두 번 돌리는 거예요? 빵 응 이렇게 아 빵 이 리듬 계속 연결이 안 돼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빠르게 들어가 기회적인 날 떠난다 말아오 가야겠다 그대 이제 가야 된다 말아오 형이 물병 던져서 딱 세우면 형이 물병 던져서 조절하시고 만약에 틀린 시즌 처음부터 다가신다 세 번 기회될까봐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속자가 몇 명이야? 다 속자 도전 도전 침착해 침착해 자 세 번 침착해봐 야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아! 모두 잡는 법이 달라 왜 왜 왜? 알았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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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 whistles 프롤 상대 착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빨리 이걸로 무대하고 싶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무나 완벽하지만 멈추를 prohibit 비닐러 내 팩에 미크콘 헬리우고 이 때가 안쓰 빨리 사ramos 정신과 함께 하고싶은 정신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굿굿 그럼 이쪽으로 하는걸로 주기 화면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크로 자막을 놓고 왔어요 포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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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힘들긴 한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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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와아! 이리와! 감독님 일단 거기 계세요! 감독님 계세요! 감독님 계세요! 감독님 춤추셔야 돼요 지금! 네! 나도 해봐야지! 알아봐! 이리와! 이리와! 와! 뱀뱀다! 잘한다! 잠깐! 요기 끝! 멀어져서 여기쯤 됐다! 오케이! 잠들게! 좋아! 나는 뭔가 돌고 나서 딱 흔들거렸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보기에는 또 안그랬네 왜냐면 전체가 다 잡히니까 확 잡혀 근데 진짜 확 잡혀야 멋있을 것 같아 좋다 좋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커디션 관리 잘하고 봅시다 네 네 내일 봐요 응시 잡고 새우가 정말 멋있어 가볼까 해볼까? 오케이 신의 응시 잡고 새우가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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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면서 춤추어서 씩씩거리고 시작했어요 그냥 춤추를 복싱할 때 저 이렇게 트트트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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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힘은 힘은 첫 번째가 진짜 좋았는데 아 근데 카메라랑 노래가 두 번째가 훨씬 좋았어가지고 첫 번째는 약간 야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약간 이런 느낌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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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민 변호사 쇼 잘 마무리했고요 참 인터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도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나간 거 같고 잘 끝낸 거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오늘 밤에 빨리 무대 한 거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좀 한시름 놓입니다 오이고 오이고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 먼저 해봤어 3D? 3D 먼저 해봤어 3D? 3D 먼저 해봤어 속이 3D 어? 스윙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뭐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 죽겠네 오늘은 그 길게 하면 가서 약 먹고 딱 씻고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는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가 이 장면에서 동영상 그 다가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가 유산소가 아 아 It's so loud. Standing in the rain. Standing in the fire. They scream. Oh. You know it's deeper than the rain. It's deeper than the pain. When it's deep, they can take away. Ay.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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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아미들 본 거 빼고는 다 아쉬웠던 것 같은데 아미들 없었으면 저 무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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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열려면 스피커랑 앞에 조명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정국 씨가 보게 될 여기가 공연을 하게 될 장소예요 지금 갑자기 긴장되는 갑자기 긴장되는데 여러분 잘할게요 오늘 와주신 우리 야미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마지막 뉴욕에서의 마지막 스케줄이니만큼 열심히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포스트 말론 이유로 두 번째 선을 가져오는데 헛데이 되지 않도록 렛츠고 가자 정국아 가자 아 아 아 스탠든 인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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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쿱스 띵 렛츠고, 그래도 렛츠고, 섬주! 렛츠고, 섬주! 아, 힘들었다. 아, 연달아 이거 타악 가니까 힘들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자제가 되는 거야. 오늘 TSX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스케줄이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미들 많이 만나 뵐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까지의 여정 같이 와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함께해준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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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